쫓아가는게 느리네 그럼 요기 까지 하.. 요기서부터 TP 권한까지 줄게요 TP 허락 맞고 전 바로 튈게요 대신 총은 위험해요 총은 안돼요 총까지는 허락해줄 수가 없네요 막 창 던지거나 도끼 던지는건 가능할거에요 빨리 달려야 돼 빨리 달려야 돼 빨리 달려야 돼 빨리 달려야 돼 예예예예 도망가야돼 앗 달려야돼 어 DP 아 달려 어 이것도 빨리 으악 으아악 안돼 안돼 안 돼! 안 돼! 저요! 술래잡기 하고 있어요! 오! 나무창이 있었다면 까먹고 있었다! 오! 도끼 던질 줄 알았는데? 오메! 오메오메! 스키 싫어! 오! 나무창 빼고! 으아아아악! 노래에 맞춰서 끝났네 자, 상품은 뭐냐구요? 자, 상품! 돌이랑 칭찬을 줄게요! 잘했어요! 이야! 좋은 거 받았다!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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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